데이터 정렬 2번 파일을 열어본 모습인데요 이 목록 안쪽에 데이터를 하나 선택을 하시고 이 정렬 및 필터 그룹에 보시면 필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을 하시면 이 쉘이 위치한 데이터 목록에 필드명들을 인식을 해서 필드명 우측 하단에 목록 버튼이 생깁니다 이 목록 버튼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정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연령대 추가 그 부분에 목록을 펼쳐보시면 여러가지 연령대들이 밑에 나옵니다 이 모드 선택을 잠깐 해제하시고 20대와 50대만 보이도록 확인을 누르면 이 데이터들만 이곳에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시 이곳을 눌러서 이 필터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필터 기능을 활용하면 중복해서 필터링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 색상을 블랙으로 체크를 하시고요 블랙인 상태에서 할부 약정이 24개월인 사람만 걸러낼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 구분이 보상기변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체크해서 블랙이면서 24개월이면서 보상기변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데이터들만 화면에 표기가 되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3개의 필터가 중복 적용됐기 때문에 하나하나 가서 이렇게 해제하는 게 귀찮다면 이 상단에 있는 지우기를 눌러서 한 번에 이 필터 해제를 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이 할부원금에 있는 목록을 누르시고 이 숫자 필터 부분을 가보시면 여러 가지 조건들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뭐뭐보다 큼으로 체크를 하시고 이게 한 50만원 이상으로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50만원보다 큰 것으로 체크를 했고요 확인을 눌러보면 50만원보다 큰 데이터가 입력된 그런 행정보들만 눈에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지우기를 눌러서 앱 필터를 또 해제했고요 이번에는 이 모델명이 있는 목록 버튼을 누르시고 거기에 텍스트 필터를 누르시고 이 끝문자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끝문자에 16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검색이 되게 확인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끝자리가 16으로 끝나는 모든 어떤 텍스트들이 검색이 되는 것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다시 지우기를 누르겠습니다 이 목록에 적용된 필터를 해제하는 것은 정연물 필터 그룹의 필터를 다시 한번 누르는 것으로 수행이 가능합니다